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제가 영적 전쟁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좀 제목이 무겁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절부터 24절인데 그 부분을 제가 몇 구절만 좀 담아봤습니다. 1절부터 24절 중에 다섯 구절을 담아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과 아리옥과 엘람왕 그들라우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 고무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납, 스보임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 곧 소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었다. 시띔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았다. 그래서 소돔과 고무라왕이 달아날 때 그들의 병사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살아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대적인 내 왕이 소돔과 고무라의 재물과 식량을 모조리 빼앗아갔으며 소돔에 사는 아브라메 조카로 또 붙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약탈해갔다. 네 오늘 창생의 14장의 내용은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붙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을 거닐고 가서 조카로 그 재산을 다 구해가지고 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약간 어떻게 저희에게 적용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깊게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데 전쟁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전쟁 이야기가 나왔을까? 13장은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하고 롯의 갈등의 관계가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목초지가 부족해가지고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 갈등의 이야기가 나온 뒤에 14장에서는 이제 소동왕을 공격하고 하는 그런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왜 전쟁 이야기가 이제 나올까? 이 전쟁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교훈을 주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왜 전쟁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3장하고 14장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디에 지금 거주하고 있냐면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그 두 지역 사이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읽을 때 특히 구약의 말씀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너무나도 동떨어진 옛날 이야기 같은 느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아브라함의 생활이 또 아브라함의 삶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 하고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읽으면 뭐 그냥 거기까지인 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구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구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에만 우리가 보면은 안 되고 그 문자 이면에 어떠한 영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구약의 내용들을 좀 다가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베델과 아이사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사실 좀 깊고 도전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아이는 폐허가 된 곳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베델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고 아이는 세상이라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그 사이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갈등과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모습인 거거든요. 그럼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세상과의 갈등의 구조가 13장에서는 나타나 있었던 거고 그 다음 14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커진 의미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영적인 전쟁의 의미들이 14장 안에는 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14장의 내용 가운데 전쟁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좀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13장의 내용을 잠깐 보면 13장 18자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롯하고 이제 동서로 나눠서 이제 갈라서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강 유역에 물이 많은 곳을 택해서 가버리고 아브라함은 옮기고 옮겨서 헤브론이라는 곳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말의 뜻이 연합 또는 동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14절과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을 땅의 티클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죠. 그래서 1차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이 가난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보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듯이 이 땅에 지금 치열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또 이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후손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우리가 잘 캐치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들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사실 아브라함이 가난이라는 땅에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은 가난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인 거거든요. 나그네여 또 외국인의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 들어와서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이 세상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랑 서로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 거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치열한 갈등과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속에서 갈등과 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잘 깨닫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장에 나오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도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신할왕과 엘라살왕과 엘라망, 고이망 이 네 나라의 왕들이 다른 다섯 나라의 왕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이런 전쟁처럼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야지 그래야지만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타이틀과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조파 로시 잡혀갔다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훈련된 종들이 있었어요. 약 318명이라고까지 정확하게 숫자를 알려주는데 사실 이 훈련된 종들은 아브라함이 지금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마브레라고 하는 사람과 그 형제들의 종들하고 다 합쳐진 그런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곳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롯을 잡아갔던 왕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히 여기 이제 다마스커스 북쪽 호바까지 추격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거리를 보면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좀 남쪽인 부분이고 다마스커스 하면 지금 치리아 쪽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리상으로 그 당시 이렇게 저희가 말을 타고 쫓아간다고 할 때는 일주일 이상을 가야지만 되는 사실 좀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그 왕들을 공격하고 빼앗아간 재물과 조카로스를 다 구해옵니다. 사실 아까 이 네 왕들의 그 숫자나 그 왕들의 세력을 보면 아브라함의 318명이 가서 쫓아가서 공격해서 이겼다고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318명이 그 온 나라를 다 휩쓸고 간 그 왕들의 세력을 어떻게 이렇게 다 부숴부시고 약탈당한 재물과 사람을 구해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전쟁의 모습이 있지만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훈련된 총 318명으로 그 세력이 왕성하고 셌던 왕들을 처부수기는 사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함께 도우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재물을 빼앗아 오고 잡혀갔던 소유를 다시 되찾아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갖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왕이 두 왕이 있었어요. 한 왕은 예루살렘의 왕, 살렘 왕인 멜기세댁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댁은 나중에 신약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좀 상징하고 있고 멜기세댁이 가지고 와서 드린 이 빵과 포도주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멜기세댁 왕이 왔지만 그냥 그 나라에 있었던 어떤 한 왕이 아브라함의 그 승리를 축하하러 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떤 의미가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멜기세댁이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또 그대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승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자신의 힘으로 얻은 승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왕이 있는데 바로 소돔왕입니다. 롯이 살고 있었던 그 소돔. 이 소돔은 세상을 나타내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다음에 몇 장 뒤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하나님이 불로 멸하는 그런 사건을 볼 수 있는데 이 소돔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세상이 어떤지를 이 소돔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소돔왕이 와서 당신이 취한 모든 물품은 다 가져가시고 사람만 나한테 보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그러한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것은 신발끈이나 피로락이 하나 갖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소돔왕과 아브라함 사이 어떤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을 때 세상의 것을 우리가 취하고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하고 탐닉하고 받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구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놓고 봤을 때 거리감을 두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것은 신발끈이나 피로락이 하나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호한 아브라함의 결심과 같은 부분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유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구도를 13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갖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지금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갈 때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가장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에베소서 6장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외우고 알고 있는 그 성경 요조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무기로 우리가 완전 무장하고 살아갈 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 험악한 세상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대부분이 다 방어의 무기들이거든요. 하나만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 공격용 무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의 칼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칼을 날마다 날카롭게 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또 이 하루 올 한 해도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